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뇽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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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